돼지고기가 없어요, 지금 아까 다 먹어서. 주문하면 돼. 자, 여기서. 오! 입에 이렇게 돼지고기가 있네? 지금 이름이 집하네. 아, 그러네. 김치전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부침가루 너무 많잖아. 오, 컵전. 그리고 양배추랑 마요네즈. 양배추랑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우리가... 있나? 마요네즈 있나? 일단 형, 마요네즈는 없고요. 양배추는 그래도 없어요. 아, 그래? 여기에 딱 그냥 한 번 먹을만한 게 있네. 지금 컵전 샀고, 양배추 샀고, 마요네즈 샀고, 이베리코 돼지고기 샀고. 이걸로 뭐해요? 김치전을 붙여서 거기에 돼지고기를 넣어서 마를 거야. 아, 오늘 형이 아까 안전빵으로 가시네. 시청자분들이 맛있어 보이는 거를. 그러니까 분명히 맛있는데. 맛있는데 비주얼이 조금. 맛있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참 맛있는데 설득이 안 되더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런 느낌이었잖아. 차로. 어? 왔다. 벌써 온 거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세상 참 편해졌어, 이게. 아, 양배추. 시작해 볼까?